여기 어딘데? 여긴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박홍일씨라고 일하고 계신가요? 지금 어디 계세요? 지금 배달 잠깐 왔어요 근데 사장님 여기 홍일이 형님이 일한지 얼마나 됐죠?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? 사장님이 좀 젊어 보이시는데 홍일이 형님 아는 지인인데 어떻게 하다가 홍일이 형님 여기서 뽑아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 못하더라구요 일도 잘 안하고 되게 싹싹하시고 일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 형님이 좀 싹싹한건 있어요 배 나가셨다고 그랬죠? 얼마나 걸릴까요? 잠시만요 금방 오시겠네 지금 나가면 있어요 무슨 옷을 저렇게 꽁꽁 싸맸대 죽긴 싫은가봐 형님 형님 어떻게 되세요? 형님 왜 왔어? 소식 듣고 왔죠 무슨 소식? 얘기 좀 해요 형님 앉아보세요 얘기 좀 해요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? 옷까지 꽁꽁 싸매입고 잘 안됐어 형님 아니 근데 이정도 까진 아니었는데 혹시 형님 형님 잠깐만 혹시 설마 주식으로 대출받았어요? 좀 썼지 내가 얘기했잖아 형님 반대매매맞는다고 내가 몇번을 얘기했어 형님 반대매매맞는다고 나도 그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 그게 기회일 줄 알았는데 형님 저희 와이프랑 애들은? 네? 나 배달 갈게 배달 갈게 우리 어디에요? 우리 맨날 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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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챙겼어요? 콜라 잘생겼습니다 왜 한다고 오는거 같은데 아 그래요? 네 요즘 오락가락해요 광고 주식대출받지 말라니까 아 주소 어딘지 알아요? 알아 그냥 까먹다길래 와 벚꽃 좀 봐요 형님 나에게 저거는 그냥 꽃일 뿐이야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일하던데 아 그냥 뭐 어떻게 사나 좀 볼라고 좀 아 하여튼 따라와서 이 새끼는 맨날 배달을 때보다 쓰레기 주면 대박 쓰레기인데 뭐야 뭐야 네 피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카드기 안 갖고 왔어요 편착이라서 찍지 않으셨나요? 아 카드가 있잖아요 다시 오겠습니다 아 네 다시 오겠습니다 아 네 아 예 아 예 잠시만요 이거 할 때 물 좀 꺼면 버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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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하산이 개만들 탄 새끼 하 어때 형님 배달 힘들죠? 너는 절대 주식하면서 대출 쓰고 그러지 마라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?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됐어요 형님 어떻게 제가 대출 좀 받아서 좀 드릴까요? 너무 좋아 정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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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